아 기존에 그거보다 더 큰 세통 달아왔던 거야 그게 근데 그거는 이 위에다 이렇게 단 거 아냐? 이 벽에다 도리를 걸었어? 벽에다 갑자기 어디라고 앉았다 없었더니 근데 내가 봐봐 이거 근데 내가 봐봐 이거 한 번 봐봐 어 어 어지러워 이거를 가까이 한다고 이 정도 했는데 이것도 이 방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? 앞에 달아야지 그러더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떠버려 이렇게 이게 이렇게 떠버리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돼서 보는지 얘가 점점 휘면서 앞으로 뽑으려고 근데 더 앞에 해달라고 생각하고 하 아니 위에 다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앞에 앞쪽에 있는 거야 아빠 여기 봐봐 봐봐 이거가 고리 위치가 얼추 이게 앞에랑 이 앞면이랑 맞으려면은 이 나무가 아니라 여기다 박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물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이거 벌어지는 거 아니야? 이 틈새는? 물이 왜 들어가? 물이 왜 들어가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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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도 돼? 아니 이 앞에 박으라고 어떻게?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?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자, 그래서 다시 alleine 내가 그자도 пять 지금 만난 말이네? 또 오늘 할래seits 오늘 할 선물에 있는 음식은 이게 무슨 일이야? 뭐? 그건 맞는 말이네? 네. 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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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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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